나른한 봄날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평화로운 우리 집을 달랐고 나의 잘 되는 봄날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어쩌지 이게 무슨 소리 도자기 푸신거야? 난 그냥 아빠가 엄청 자랑하길래 그냥 호기심에 한 번 만져본건데 이렇게 이렇게 무슨 실줄은 오빠 큰일 났다 이거 하나에 백만원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아빠가 엄마를 몇날 며칠을 설득해서 겨우겨우 산거잖아 오판 죽었다 도자기쩌라 내 목도 부서지고 말거야 일단 아빠가 보기 전에 보기 전에 뭐? 아빠 아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아뇨 아뇨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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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어 어 어 어 예eno 이건 내가 양주 중재한 내 도략에 반년치 용돈을 가버렸어 겨우겨우 산건데 아빠 내가 그런거 아니야 오빠가 그랬어 야 김리아 잠깐 이쪽으로 와봐 리아야 아빠 많이 참았어 따라 나와 리아야 아빠 많이 참았어 저번에도 내 골프채 니가 부러뜨렸지 근데 이번에도 도자기를 부셔먹어 이 녀석 일로와 일로와 야 공연소 으악 이번에는 절대 못 넘어가 아주 잡히기만 하면 혼쭐을 내주고 말거야 아빠 그냥 한번 봐주자 오빠가 일부러 그랬겠어 시끄러워 노루루는 아빠 마음 몰라 아빠가 어떤 심적으로 그 도자기를 샀는지 너는 잘 알잖니 어마어마 전화로 듣긴 들었지만 리아가 도자기를 부숫다던지 진짜네 여보 화 많이 났어요? 오빠가 돌아오게 만나면 혼쭐을 내겠다고 아주 난리야 난리 끝나 이번에는 절대 못 넘어가 우루루 그리고 당신 리아 그 녀석 집에 들어오면 감싸주려고 하지 말고 바로 나한테 말해야 해 알았지? 아휴 애가 한번 실수한거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해요 시끄러워 시끄러워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내 도자기 부순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밥이나 먹어요 이렇게 고급 도자기를 베풀어 붙여놓다니 그러니까 그럴 돈 있으면 나 가방이나 사달라니깐 어디 간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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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짜 먹을거다 엄마가 가져다주래 천천히 먹어 아빠 많이 화냈어 그냥 넘어갈거 같지가 않던데 어떻게 이러다 나 오늘 마당에서 자는거 아니야?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설마 그러겠어 내가 잘 말해볼게 오빠가 닌텐도 스위치를 빌려준다니까 내가 언제 닌텐도 스위치 빌려준댔어 알았어 그럼 나 아빠한테 오빠 아주 그냥 뽀사버리라고 말한다 어 어 어 알았어 알았어 빌려주면 되잖아 가지마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기다려 난 너무 슬픈 난 너무 슬픈 잘생겼어 난 너무 슬픈 아 아빠 아빠가 많이 화난 건 알겠지만 오빠도 진짜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데 아냥 너브는 우리 아빠가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? 너 리아 만났니? 아니 뭐 어쨌든 아빠가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돼?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넘어가주라 응 아빠야 응 알았다 용서해주겠다고 김 리아를 역시 우리 아빠야 아빠가 최고라니까 정말이야? 아빠가 날 용서해준다는데 그럼 내가 누구야 아빠가 원래 내 반엔 꼼짝도 못하는 거 알잖아 고마워 그래 그래도 아빠한테 사과는 한 번 해 알았어 드디어 집에 들어갈 수 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오빠 왔어 아빠 제가 아까는 미안했어요 용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말 할 적 없는데 리아야 오늘 매 좀 맞자 저 이리 와 이 녀석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용서해준다면서 왜 이래 네 얼굴 봤지 않니 그 못생긴 아니 못생긴 얼굴 보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침이 오르는 거 어떡하니 분노조절이 안 돼 이 아빠 미워 아빠 거짓말쟁이 이 아빠 거짓말쟁이 요리야 하지만 하지만 뭐 뭐 아니 알았어 미안해 이번엔 리아를 진짜 용서해줄 테니까 다시 불러줄래 왜 아 진짜 아빠가 용서해줄게 진짜야 진짜지 그럼 그럼 나랑 꼭꼭 약속해 약속 꼭꼭하면 데려올게 알았어 자 새끼손가락 걸고 Perry 도장꼭 도장꼭 데려온다 응 진짜 어? 으흡 야 너 일로와 봐 으아아아!!! 으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으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라는 아 아 아 아빠 오빠 데려왔어 으음 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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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우리 아들 왔니? 아 왜 그래 아빠가 이번에 진짜로 용서한 적 있어 긴장 풀어 그래 아무래도 아빠가 아까 그렇게 했으니 실례가 안 가겠지 어? 지금 리아가 좋아하는 귀멸의 칼날 할 시간이지? 여기에 소파에 앉아보렴 아니요 됐어요 아니야 아빠가 또 그럴까봐 그래? 알았어 아빠 잠깐 나가 있을 테니까 TV 요루루랑 재밌게 보고 있으렴 아 그 오빠 아빠가 진짜 용서한 거라고 했지 아빠들 기멸의 칼날이가 뭔가나 틀어봐 역시 요루루야 가미나리 교쿠 인치노 캣해 리아야 재밌니? 리아야 재밌니? 리아야 재밌니? 리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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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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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오빠는 아빠한테 잡혔고 집이 흔들릴 정도로 혼쭐이 났다 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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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